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뭘 집중이나 해 이게 야 나 이대로 쓰면 해 뭐라고? 캡핑도 돼 야 중저심 뭐 안나와 중저 뺏어 야 큰 큰 큰 큰 나 중빛 야 빛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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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물 잡았어 우물 잡았어 빛박 클래스 8 클래스 8 하나 더 클래 하나 더 야 이거 샹쿠트다 샹쿠트 양해 바라지 바라지 이거지 질 수 없지 중 많다 중 난다 하나 컷이고 우물 빠르게 하나 펫빛 하나 펫핑 두개 중 좀 맞어 중 좀 야 클론다 클론다 야 중 나왔다 중 중 자 하나 중 단체 하나 단체 하나 단체 하나 단체 하나 아 단체인 단체인 방커팡 컷 중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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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중차 둘 중차 중차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광진오빠 다나봐 에드벨리월 나를 흠들어가지고 패스 안해 중전빛에 작업해줘 와 웅을 겁나 빠르 기둥 기둥 아 삥 뷰블리도 개피 옴을 물탱하나 갑박하나 갑박해서 빛박으로 빠지는 중 옴을 없고 갑박하나 빛박하나 2층하나 갑박스나 갑박스나 지하하나 지하하나 지하보니 지하작배로 작업소 중이라 큰만봐 중이라 큰만봐 중 작개로 내려가는 것만 조심 2층 쓰나 2층 쓰나 2층 쓰나 야 저거 빛박 천천님 하이 가만히 있어봐 언덕 잡아줄게 가만히 있어봐 호군이 이재인 산다고? 언덕하나 언덕하나 2층하나 큰적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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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 좋은 적 경고 폭탄이 Matthew 폭탄이 샵수됐습니다 트라 하나 화놀비 하나 큰 한 전반 같은데요 아 빌 와 유기환 주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내가 끙 갈께 형 패스해 딜빙 김숙히와요 네 아 시발야 이거 삥 내가 잘못 갔다 존나 잘 간다 죽난거 없어 죽난거 없어 말했어 이제 죽 나올거야 빛박하나 피일 빛박하나 피일이고 클라 2 클라 3샷 라인하나 둥그레TV 적배로 적배내 보물 들어오네 갑박도 반피하 어디 어디 위치 나 못나 거기밖에 못봤어 보물 창고타님 하이형 너 삥먹고 죽었어? 어 아니 나 갑박을 더 반삥먹었어 뭐 부리는데 왜 야 크난 크난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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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탱크 압탱크 압탱크에 있다 압탱크 3인칭 아니 압탱크 대놓고 있음 모임이 돼요 설모임이 되잖아 압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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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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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시야 어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물 얻고 갑박 있다 갑박 갑박 오물 물탱크 개피고 단천도 개피 단첨 크리고 오물 물탱 개피 갑박 잡았어 갑박 잡았어 아 클라우돌 갑박 갑박 큰 샛 빛박 빛박 나이스 다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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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큰 지하 지하로 안 돼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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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에서 지하 쪽으로 갔어 지하 쪽으로 갔어 아 떵이다 아 메밍 개피 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잘 disasters 야 다 모아가잖아 흡 패스 없어 패스 없어 포 우리대 포 그거 그 앞에 박스에서 포 dites 조심하지 어 나 오물에 고핑 쳤 테니까 오물 들어가 오물에 호핑한게 오물에 있다 야 이거 꽂아 먹네 그 다음에 거길 기동박스 하나 중차 하나 중차 둘 중차 둘 중차 하나 중차 하나 중차 하나 힘이 될 듯 짧게 중차 하나 잡았고 딱 적대 짧게나 펠벌몬에 2대2한 짧게나 짧게나 짧게둘 짧게나 짧게둘 짧게나 짧게둘 짧게둘 아 깜짝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형 이거 큰 못 가 우리 왜? 자기랑 둥 뚫어야지 내가 길빙 먼저 까니까 가면 까주면 돼 연막 까고 길빙 까 그럼 와서 패스해 패스해 패스했어 뭐해 길빙하나 패스했어 길빙 까고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좋아야 알았어 패스했대 패스 짧게 하나 컷 나 2층 간다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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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컬 2층 둘 다야 지하필 2층 다 봐줘 아니 물뱀 뭐야 길빙 안 가 길빙 안 가 길빙 길빙 중 다 잡았어 중 다 잡았어 알았어 그렇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가 연막 까고 길빙 까고 푹 다 까고 가 패스해 패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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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빙 깠어 길빙 하나 더 하나 더 길빙 다 까놨어 2층 있고 2층 있어 조아야 2층 패스 하나 컷 나 어디 있는데 단층 나 삥 나 삥이 안 풀려 단층 안 죽었네 단층 단층 있어 단층 위치 위치 말 좀 해줘 아 이거 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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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잡아줄게 아 이거 몰라 작 턴이야 작 턴 큰 사람은 내 큰 자 중차 없고 클럽 뒤치기 조심해 클럽 언덕 큰 잡배 큰 잡배 큰 잡배 큰 잡배 큰 잡배 나이스 나 착간대 여기 보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주아야 지하가 나가라 할 때 나가라 할 때 올릴 폭 온다 올릴 폭 폭투심해 중개 삥 하나 핑 두개 내 삥을 나가자 진옥아 삥 하나 짝게 삥 온다 짝게 삥 하나 폭 온다 폭 진옥 폭 간다 나 짝게 쪽 나 삥 진옥아 그렇게 나가면 죽어 너 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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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1층으로 번매 야 야 야 짝게 짝게 짝게만 해 중간하면 안 돼 나도 뭐하나 비신대 짝짝 배 어 중 오른쪽 스나워 짝게 해서 오른쪽 하 적배 둘 둘 둘 둘 중 언덕 쪽 둘이야 잡잡배 하나 클 잡잡배 클리고 중 언덕 쪽 라인에 둘이였다 나이스 언덕 쪽 둘 펑크 하나 펑크 하나 펑크 하나 하나 2층 있을걸 단층 하나 하나 2층 단층일걸 음 2층 단층 조심 2층 2층 P1 이거 단층이야 단층 각박쪽이야 각박쪽 울베에는 각박쪽이에요 나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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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하세요 이거 울베 가는 거 같아요 응 울베 중차 중차 설하시면 돼요 중차 단층 즉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세공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